안녕하세요. 오늘은 Right Girl, Wrong Time 64카운트 투월 댄스고요. 인터미디에이트 레벨에 태그 한번 리스타트 한번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,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세,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, 락배 리커버 하실 때 10시 반방에 보시면 돼요. 킥볼 체인지, 왼발, 킥볼 스텝, 한번 더, 킥볼 스텝, 카운트, 1&2, 3, 4, 5&6, 7&8 섹션 2, 왼쪽으로 사이드 샷세,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, 락배 리커버 하실 때 1시 반 방향 오른발, 포인, 투게더, 왼발 포인, 투게더, 킥스텝,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, 1&2, 3, 4, 5&6, 7&8 섹션 3, 오른발, 사이드 락 리커버, 크로스 셔플, 크로스 볼, 크로스, 오른쪽 4분 1턴, 왼발, 백, 사이드, 크로스 셔플, 크로스 볼, 크로스, 카운트 1, 2, 3&4, 5, 6, 7&8 섹션 4, 오른발, 사이드 포인트, 홀드, 크로스, 왼발, 사이드 포인트, 홀드, 크로스, 힐 스위치, 오른발, 힐 터치, 투게더, 힐 터치, 투게더, 오른발, 포드 스텝, 왼쪽, 2분의 1, 킥어 턴, 카운트 1, 2&3, 4&5, 6&7, 8 섹션 5, 왼쪽으로 2분의 1턴하면서 셔플, 4분의 1씩 사이드, 투게더, 백 왼발, 락백, 리커버, 오른쪽으로 풀턴, 왼발, 백, 오른발, 포드 스텝 앞으로 포드 셔플, 스텝, 폴, 스텝, 카운트 1&2, 3&4, 5, 6, 7&8 섹션 6, 오른발, 포드랑 리커버, 투게더, 왼발, 힐 터치, 홀드, 투게더, 포드랑 리커버, 셔플 스텝, 폴, 사이드, 카운트 1, 2&3, 4&5, 6, 7&8 섹션 7, 왼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포인 할 때 왼쪽으로 몸을 열어주시고요 오른발, 크로스, 사이드, 비하인드, 포인 할 때 오른쪽으로 몸을 열어주시면 돼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8, 왼발, 크로스, 브러쉬, 크로스, 브러쉬 왼발, 크로스, 백, 코스터 스텝, 왼발, 백, 투게더, 포드 스텝 할 때 7시 반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&8 2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태그 스텝 태그는 세 번째월 32 카운트 끝나고 9시 방향에서 8 카운트 있어요 12시 방향에서 태그 스텝 할게요 오른쪽으로 샷셋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락백, 리커버 바인 스텝, 왼발, 사이드,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, 오른발, 피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월부터 리스타트까지 해볼게요 3월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태그 1, 2, 3, 4, 5, 6, 7&8 리스타트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&7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&7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6&8 1, 2, 3, 4, 5, 6, 7&8 1, 2, 3, 4, 6&8